그만 좀 넣어, 장작을. 아니, 왜냐하면 요즘 뭐. 야, 너는 뭐 저기 솥을 녹일 거지? 야, 너도 좀 그만해. 장작을 좀. 내가 아까 물었잖아. 장작이 아까. 장작이 저거 되겠냐고 내가 물었잖아. 아니, 이거 나무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장작을 지금 나무하러 가야 할 거면. 형, 나 나무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웃겨요. 형, 나 나무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만 넣으라고. 나 선녀, 선녀 만날 수 있어. 아니, 그만 넣어. 지금 너무 타서 걱정이야. 국종이도 재밌어서 그러지. 오래 하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좋잖아, 이렇게. 왜 이렇게 넣어? 잠깐만, 국수, 면도 삶아야 하는데. 면도 삶아야 하는데. 아, 지금 면도 빨리 넣어야 하는데. 지금 물 계속 졸아. 아, 진짜 너무 안 오네, 여기. 물 계속 졸고. 그런데 국수 삶아야 하잖아. 국수에 따로 삶아, 따로 삶아. 여기다가? 국수 근데 지금 삶을 필요가 없어, 이거. 왜? 지금 삶으면 다 불지. 아, 그렇지. 국수가 없어, 근데. 아니, 물을 끓여놓으려 그랬지. 국수가 없어? 아니, 지금 대화가 이게 뭐야. 야, 국수 사러 갔잖아, 근데. 뭐하는 거야? 아니, 애초에 국수가 없는데 국수 삶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야, 국수 사러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국수가 여기 없어. 애들이 지금 국수를 사러 간 거야.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 했잖아. 아니, 국수 넣어야 하는데. 국수 넣어야 하는데 얘네 아운다는 얘기. 육수를 왜 삶고 있어? 아, 육수만 미리 해 놓는 거지. 애들이 빨리 올 거라고. 아니, 애초에. 국수 넣어야 하는데 육수를 왜 삶아? 야, 보통은 애들이 5분이면 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맞은 거야, 원래는. 근데 지금 애들이 너무 오래 걸린 거지. 이거 잡으러 가야 해. 이거 지금 이게. 아, 잡아 갖고 와. 이것들 진짜 이거 잡으러 가야 해, 이거. 아, 잡아 갖고 와. 그냥 멱살을. 내가 잡으러 가야겠다. 아, 이것들 정말 씨. 야, 김 형사. 야, 김 형사. 야, 잡으러 갔다. 아, 가자 형. 내가 잡으러 가야. 빨리 와. 잡아 와야겠다. 네가 이렇게 씻고 먹힐 거야. 잡아야겠다. 나 이거 쓰고 가도 되죠? 어, 이거. 잠깐만, 이거 가자. 잡으러 갈게. 안 되겠다. 야, 잡아 갖고 와라. 이것들 잡으러 가. 수건 좀 줘봐. 아, 정말 열받아서 보니. 형, 내가 잡으러. 이거 불, 지효야 잘 보고 있어. 네, 오빠. 아니, 왜냐하면 이거 김 형사가 가야 위협적이거든. 야, 그래. 형, 가자. 멱살을. 이것들 가서. 가자, 이것들 가서. 이거 멱살을 잡고 이것들. 잡으러 가자. 어, 도끼 들고. 가자. 야, 가서 잡아. 진짜 이것들 진짜. 갔다 올게. 가자. 다녀오세요.